오늘 내받고 성취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전하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부터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있던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는 그 모습의 시작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처럼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고 구원받는 방법과 유일한 비밀이 무엇이냐? 이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게 되어지고요. 다른 것으로 만족되어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강단 말씀처럼 전해야만, 전하면 그 사람이 살고, 현장에 살고,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겠으며, 듣지 못한 자를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라고. 그러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라 말하는 거죠. 전하면 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의 언역을 붙잡고 2, 3, 7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교회 안에 선교를 막는 담을 허무시고 선교를 막는 개념을 깨뜨리시고 또 때로는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갈등을 통해 이 교회를 흩으셔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이냐. 우리 예언교회는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증인인 것처럼 지난 36년 동안 변함없이 선교에 대해 지속해오게 하셨고 또 올해 선교 원년을 맞이하여 2, 3, 7 선교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2, 3, 7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모님부터 모든 중직자, 모든 평신도, 모든 랩런트 할 것 없이 한 사람 빠짐없이 나의 2, 3, 7 품고 나의 한 나라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도록 하였고 또 이제 곧 2, 3, 7 원팀을 꾸려서 책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책자의 2, 3, 7 원팀을 꾸려서 그 나라 살리는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하자.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선교님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분이 주신 그 기도 제목 선교의 원리스를 깨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분열 전략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2, 3층 나라에 세워진 견고한 사들의 망대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이미 세워진 20개의 선교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현장마다 2, 3, 7 제자 세우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품은 나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실제로 현장인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살렸던 그 현장 중직자 스테반과 빌립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게 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스테반의 순교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즉 이들은 그들에게 닥친 다가온 환란과 고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았고 또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대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뭐 하시라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환경에 매여서 환경의 노리객감이 되어지지 말고요. 사건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뭔가 일에 묶여가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의 이 현장과 현실에서 선교의 의미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가난과 나의 무능과 나의 질병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상황 조건에 매이지 않고 초월하는 복음임을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나의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아나고 나의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무능이 질병이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또 넘어지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내가 채우고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부족과 연약을 채울 수 있음을 바라보는 그 통로로 삼으시고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부족 가운데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나의 결핍 가운데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 가운데 그리스도 바라보고 더욱 간구하고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오직과 집중의 시간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면 산다라는 말은요. 다른 누구보다도요.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말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빌립은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했죠. 그리고 가장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적대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자신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였을 때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죠. 그만큼 이 빌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감람산 언약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갈 때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마가다라빵 언약을 굳게 붙잡고 확실하게 138로 각인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품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는 빌립에게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빌립이 붙잡고 갔던 그 그리스도의 이름 빌립이 선포한 그 이름에 보호자의 능력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현장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은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삶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의 보금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보금이 선포되는 현장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산업에서 만남에서 내게 와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내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보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그 현장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각 대교구마다 홈커밍을 진행했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영접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성도들의 얼굴도 보이고 말씀 듣는 새가족의 얼굴도 보이잖아요. 이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기쁜 얼굴이고 즐거운 얼굴인 거예요. 데려와서 기쁘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죠. 상관없이 데리고 왔건 혹시나 내가 기도했던 그 새가족이 뭐다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보금이 선포된 현장에 있으니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많은 현장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큰 기쁨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선교사 빌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의 보금으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이 빌립에게 선운께서 광약길로 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내려간 그 곳에서 빌립은 에리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와 재정을 관리하는 한 내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내신은 에리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 한 달여 동안 마차를 타고 달려야 되는 그 거리를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겠다.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구하기 어려운 성경 필사본을 구해가지고 읽으면서 내려갈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또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원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하셨고 빌립이 가까이 가서 그 내시에게 지금 너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알고 있느냐 질문했더니 그 내시의 대답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그 뉘앙스가 뭐냐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줘서 이걸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죠.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같이 있게 할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의지와 준비가 되어져있던 예비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내시가 읽고 있던 그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인데 그리스도의 속죄사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이 내시가 읽고 있던 그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의 진리 곧 예수가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되시며 그 예수가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가 바로 구원자다라는 걸 설명하고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내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선교사역 현장사역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스테반이 공회 앞에서 구약의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빌립도 그 성경의 한 말씀을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말씀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져 있었다. 라면 우리 모든 성경의 성경의 어디서 누구를 언제 만나더라도 단내의 복음을 전할 만큼 말씀의 망대로 견고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전하면 살아나니까요. 그러면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견고히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망대를 세우냐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빌립이 성령이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구절에 일어났다는 그 말은 즉시로 일어나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면 이유 없이 즉시로 순종해 보시라는 거죠. 특히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입을 열어 부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순종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유튜브 주일 말씀 그 링크를 공유해서 전달 하시든지 어찌됐든 복음을 내 입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내 힘을 쏟아 전해보시라는 거죠. 그때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빌립이 바로 다민족 성교사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가 확립되어지고 그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보내신 예비되어진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인 그 다민족을 통해 반드시 그 2, 3, 7 나라에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달되도록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성교 패러다림은 국내 다민족 선교와 해외 선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 캠프를 가기도 하고 그 2, 3, 7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실제 내 주위에 와 있는 다민족 어쩌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데 어쩌면 같은 동네 같은 구역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같은 동 같은 아파트에 지내고 있는데 때로 내가 생각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놓치고 있던 그 한 사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빈 곳입니다. 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황금호장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서 똑같이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달한다면 문서든 어떤 전파든 어떤 영상이든 가서 전화든 그 한 사람의 다민족 놓고 지역에서 기관에서 또 3인 1조가 언약적 원팀이 되어져 도전할 때에 2, 3, 7 나라 역파송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사실적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 라는 그 소설가 이외수 씨의 그 개인적인 생각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나쁜인 놈이 나쁜 놈이란 말에는 진짜 공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많은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쁜인 나쁜인 것만 생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느냐 더 나쁜 놈이 있더라고요. 더 나쁜 놈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이 나쁜인 놈을 모르는 놈이 더 나쁜 놈이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을 난 그래도 난 그래도 이러고 이러고 이런 것처럼 내가 나쁜인 놈인데 모르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영적인 삶에서 나쁜인 삶을 살게 되면 안되겠습니다. 특히 말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나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360일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얻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 현장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 강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날마다 이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도자이자 성교사였던 이 빌립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사마리아로 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광양으로 갔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고 정확하게 갱신하고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이 강단의 말씀 정확히 붙잡고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고요. 주어진 모든 사건과 환경마다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현장 가운데 말씀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전도의 망대 237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도자 빌리베이크 가정처럼 전도와 선교에 모델되는 가정이 되어지시고 3.1조 3운동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